2, 2, 1, 2, 3 빨리 와 어... 다라 언니가 안 돼요 싼다라 좋아 게임 안 돼요 좋아 좋아 우우! 고고! 전 빅뱅오빠를 존경하니까요 뱅스토리 빅뱅오빠들의 블루마블입니다 우우! 여기 보시면 영배오빠가 있구요 어 여기 직녀오빠도 있고 대성오빠 대성오빠도 있고 탑오빠도 있고 승리는 없네요 승리있지요 승리 여기 있어요 말 말 저 탑오빠 할게요 탑오빠 존경합니다 탑오빠 탑오빠 일본에서 활동하실 뮤직비디오 궁금해요 저도 아직 노래도 못 들어보고 컨셉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아까 슬쩍 들었는데 언니한테 슬쩍 들었는데 오빠들이 정말 멋있다구요 가서 응원을 꼭 해야 된다면 강추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오늘 가서 화이팅 화이팅하고 가서 친한척을 저도 나누면 안돼요? 다섯 백만원이요 백만원? 두장씩이에요 이런데 걸리면 이 카드 그리고 여기 미션에 엉덩이로 이름쓰고 춤추고 이런것도 있어 사장님 회오리춤 이런거 회오리춤만 안걸리길 회오리춤이 뭔지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슉 뭐죠? 일곱 행운의 춤 간장게장 간장게장 간장게장입니다 간장게장 주는건가요? 아니 몸으로 간장게장을 표현하네요 흑기사 흑장미 달원이십니다 간장게장 간장게장 간장게장의 맛을 몸으로 표현해주세요 받아들여 흑기사 흑기사 여러분 된건가요? 간장게장 간장 흑기사 흑기사 근데 이게 뭐하는거에요? 이거하면 뭐해요? 여러분 벌칙이였어요 예 하나 둘 셋 넷 예 좋은거 나올수도 있어 해올리춤 해올리춤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대박이에요 고마 고마 한번더 돌리는거같이 있어야지 이렇게 치마있어 내 맘에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돼지 목걸이 하고 있는 다라언니입니다 귀엽죠? 모니터를 하는 중이에요 갑니다 모니터를 열심히 하는 모니터봄입니다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함을 추구하는 완벽한 보컬 봄입니다 아까는 민지양이 100번 하고 지쳐 잠들었고요 이제 누구? 언니였죠? 귀엽죠? 모자를 벗으면 제가 지금 너무 사극필이어서 민지야 일어나자 왜 민지 잠인데 깨우고 그래? 지금 SG워너비 선배님들께 CD를 드리러 가야죠 그래요? 나 메이크업 고쳐야죠 아 제발 그냥 가서 드리면 되지 않나요? 우선아 형 만원 말 바로 산장국에 지금 또 꽃단장 하고 있는 산다라박 언니를 산다라박 아니라고요 신고하겠습니다 꽃단장 중입니다 아니 저 원래 복도 밖으로 나갈 때는 번진 걸 지우고 아니거든요 아까 밥 먹으러 갈 때 마스카라가 이렇게 번졌는데 그래서 밥을 열심히 먹었거든요 선배님들한테 이쁘게 보여야지 우리를 또 이뻐해 주시고 듣고 있는 거니 사인해야 돼요 풀어주세요 시에로 시에로에게 복수할 거예요 뭐예요? 복수할 거야 부숴버릴 거야 진호? 진호? 지금 제 모자거든요 이거 정말 멋있죠? 이거 뜻도 되게 멋있어요 음 어 순서는 잘 모르겠는데요 어 보아라 들어라 말하란가 어쨌든 멋있는 말입니다 확신하지 않으시겠죠? 네 어느 나라 말이죠 나도 몰라 이태리어인 거 같아요 아니에요? 우와 여러분 전 무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시에로의 실체예요 허당 여러분 실수했습니다 여러분 허당씨에 연습한 영광의 자국 보시면 멍이 있죠? 연습의 자국입니다 이런데 보시면 아 근데 제가 좋아하는 분을 빨리 찾아야겠어요 딱 완벽하게 있잖아요 찾으셨잖아요 아니에요 누구요? 언айн 무식 문장 문장 구원 kiedy 테디 오빠 사랑해요! 어디서 자꾸 사랑한다고 그러세요? 세븐오빠도 사랑해요! 멋쟁이 테디오빠십니다 오늘은 하이라이트 액세서리 같은데 지금까지 업사진을 드리는데요 스펀지밥 세트에서 나온 스펀지밥과 친구 타라가 쓴 인형 머리로 만든 뱅글이고요 저희가 이거를 마음대로 조립한 거예요 이 컨셉이 아톰이에요 오늘 다라갔죠 모자 비트레게 쓴 여전히 우리 씨엘 양의 블링블링 제가 영국에 살 때는 한 번도 못봤었던 가게인데 새로 생긴 가게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직접 핸드메이드로 만든 건데 매번 체리니가 책을 차고 나오잖아요 아이스크림 이것도 체리니꺼 역시 블링블링이죠 시계에요 근데 가죽 팔찌에요 그냥 시계 모양의 가죽 팔찌 이건 어제 저희가 급하게 만든 박봄 양의 팔찌에요 이게 오늘 자라가 쓴 이게 보안노라 밟았노라 청목해노라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가스텔바작이라는 진짜 이거에요 뉴X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만든 혹시 그래도 힙합은 뉴X 아니겠어요 레고로 만든 델트에 이렇게 차는 처음에 별생각 없이 애들 반지나 만들어볼까 하고서는 롤리팝 때 레고를 쓰기 시작했는데 하다하다보니까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런 장난감들이 근데 이번 파이어에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잘 어울리는 아이템들인 것 같아요 아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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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